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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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득점 성공. 4대 22. 레이스라인 돌파 스프링루프 A 패스. 득점 서클을 꽂습니다. 최승욱의 패스는 정영삼에게 갔습니다. 정영삼 짧게 끝내주고 위대현. 섬이 터지고 있습니다. 위대현 스프링루프. 레이아 득점 성공. 위대현이 첫번째 섬서포입니다. 위대현 이기개의 대퍼링루프 A게라는 model. 대퍼링루프 A FA에 들어갑니다. 위대현의 패스는 빠르지 않습니다. 엄리아보다arius 안으로 지저보는 것도 좋아요. 위대현이 첫번째 섬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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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샷 들어갑니다. 이대현. 직접 놀이네요. 이대현. 여전히 부정차. 두 손으로 꺼내줬습니다. 전현우의 패스. 그리고 골 밑 근처. 이대현. 대현아 잘 봐. 오늘 네가 한 번 하는 거야. 조차랜드의 공격 이어주면서 이대현. 짧게 모여줍니다.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이대현. 스피드 무브. 그리고 좁은 공간까지 줬습니다. 이동혁. 자. 안쪽 가는 패스. 이대현 이끌어내면서 조차랜드. 꼭 찰트. 이대현. 이대현. 빈단결. 다시 이대현. 정간으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이어. 특정입니다. 이대현이 다시 김낙현에게 넘겼습니다. 이대현과 김낙현의 품앤게임. 밀랭 점수를 풀어줍니다. 상대 스피드 받고. 외곽으로. 사업에서 이대현. 성공. 픽스. 빅사이드 뿌려줬는데. 김주림이 이어받은 것 말고. 이 상대 한계심. 스피지 않고요. 션코러 두 점. 서영상 골팡. 여의치 않습니다. 이대현이 지금은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대현까지. 이대현. 이대현에게 이대현을 직접 쏟아봅니다. 이대현. 김낙현에게 다시 건네줍니다. 이대현. 이대현 먼저 쏩니다. 이대현. 상대 공격은 어떨지. 차마위도 준비된 상황이고요. 이대현. 의장 성공. 김낙현이 받아주고 스피드 프레임. 이후에 이대현에게 3점 던집니다. 림톤과. 자바이, 심스, 정영상. 이대허도 상대로 시작합니다. 김낙현은 다시 이대헌을 전립해서.. 2점을 전대반전 빛나면. 오펜실 리반드, 이대현. 다시 페인트점 공략. 두 번에 포트웩크. 페인트 샷! 이대현. 이대현. 자바이가 따했습니다. 노루 패스. 빠른 패스터. 그리고 리바스로의 펜디쉽스. 펜디쉽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펜스 리반드. 이대현! 노루패스, 빠른 패스토, 그리고 리버스의 펜디쉽스 펜디쉽스! 들어가지 않았어요! 펜디쉽스 리버스, 이대헌! 발동 구성이 있었던 순둥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켜내봤습니다, 이대헌 펜페인트 이후에 직접 타고들였는데요 골밑, 베리카트, 임포터 정면에서 이대헌, 정적시인호, 리프톤과 이대헌! 바로 을사보기스에는, 을사보기스에는 역시 차바이 멋돌이 점점 짧았습니다 리버스, 이대헌, 10대 74, 두 점 참고 이대헌 펜싸움, 반대편에서 이번에도 차바이! 초코스 시즌의 전준범이고요 압둘이 불을 놓쳤어요, 베베베! 김낙현, 전자엘스가 다진 충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고 김낙현, 펜싸움, 이대헌이 듭니다 이제 투표가 도전입니다 적당! 이대헌! 승헌이, 성격, 이쌀희, 선수 이대헌Me, 자선수 승헌이, 베베베! 승헌이, 자선수 승헌이, dels파라입니다 승헌이,itus, 심헌이, 둘 다, 승헌이,의 아시아, 승헌이,의 아시아, 승헌이,oof, 기타, 고정, 다시 한 번 이대현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대현, 오른쪽 돌파입니다. 다시 한 번 이대현이 들어가죠. 장민규, 다가서는 데 이번에는 이대현이 1번으로 갑니다! 안겨갑니다. 지금 위로 이어갑니다. 이대현, 이대현 마무리합니다. 이대현 직접 훈련합니다. 이대현 부점을 박들어 냅니다. 박혁스는 인사이드에 있는 이대현 부점을 누려봅니다. 이대현! 이대현 부점! 이대현 직접 갑니다. 왼쪽에서 왼쪽에서 공격합니다. 김방전 뒤집방쪽 들어가고 이대현의 부점 들어갑니다. 이대현! 이대현 밑에 돌파 골밑에서 1번을 연결합니다. 이대현! 이대현! 점샷! 깨끗합니다. 오늘도 먼저 나와서 점점 연습을 했었던 도둑입니다. 항구장은 왼쪽 이대현에게 4명 각각 지참한 이대현이 2점에 성공합니다. 소실을 타이밍을 높였습니다. 이대현! 이대현! 깨끗합니다. 이대현! 이대현! 당시 스즈a Ana! 앞뒤어! 상풍 작업 factories가 이대현! 집대가 Kin segment 주목됬습니다. 상 Bull最중 NSG 한 개 증명! 2대1의 스테이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마지막 마무리는 2대1! 조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이너블레이드의 꽃으로 모여요. 2봉사에 3봉도 나왔고, 아웃루버 3봉은 2대1! 4명 캐스킹 5의 손질자! 3명 캐스킹 4봉은 2대1! 한 2봉을 다 기 ahh! 4명 캐스킹 1봉이군! 아, 이건 진기방뷰인데요. 1대1 위반 무려 선택! 1봉 마케벌스가 좀 장돼있어요. 한 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봉이 넘어, 2절나도 5점 나아야 돼. 아, 좋아요. 2대1 위반 전망. 2대1 위반 전망. 잡고 들어갔습니다. 이대현 선수가 5시즌 최대 히트 상승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5시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뜨거운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거 유로셋 안 들어가! 오오오! 안 됩니다. 작게 넘어졌던 상황인데요. 이대현 선수가 이렇게 또 주목을 받는 이후에 퍼스트 플레이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선수 퍼스트도 좋고, 풍기도 좋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런 옵션이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